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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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팔공산 인데요 제가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에서 비교적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자주 왔어가지고 오늘 팔공산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바로 생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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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, 이제... 300m만 더 올라가면 동봉에 도착합니다. 저는 맨날 친구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올라갔는데 혼자 보니까 좀 상당히 평소보다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열심히 가긴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한번 위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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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모 참치 정상에서 콜라가 이제 제일 맛있겠지 않습니까 콜라모 참치 콜라모 참치